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음식은요, 초코홀리 케이크입니다. 이마트에서 샀고요, 마실 것은 우유예요. 먹을 만큼만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먹어지면, 아주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ương 체크는 자의 의미가 만들어진 것 같네요. 제대로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네, 절대 짜지 않았어요. 너무 맛있니까요. 이렇게 먹기 좋은 음식도들만요. 갑자기 이 양혁을 먹는 것 같아요. 안에 후르츠 칵테일도 들어있고요. 초코 시봉 케이크에 생크림 같은 초코 크림이에요. 초코 크림 파티에 생크림을 결정합니다. 초코 크림 파티에 생크림을 넣어서 초콜릿을 넣어서 눈물이 안되어 있습니다. 초콜릿이 부족해 쌀가루까지 적은 음식을 넣어서 초콜릿을 넣어서 초콜릿을 넣어서 식감치지 강아지에 맛있다. 새콤달콩한 고추냉이를 weekday 너무 코코냉이가 한참 enfocada 이 식감은 풍불에서 크림이 굉장히 많아요 피곤한 달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